지난해 울산 수출은 코로나19 여파로 14년 전 수준으로 후퇴했고, 올해는 반등하겠지만 예년 수준만큼은 아닐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울산지부가 발표한 2020년 울산 수출입 평가와 2021년 수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 수출액은 561억 달러로 2006년 이후 최저 수출액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자동차와 석유화학, 조선 등 울산 주력산업이 모두 반등하면서 지난해보다 13.7% 오른 637억 달러에 이르겠지만 예년 수준에는 못 미치는 회복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도 희망 나눔 캠페인 모금액이 74억 4천만 원으로 당초 계획했던 52억 5천만 원보다 21억 9천만 원을 초과해 달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랑의 온도탑은 142도를 기록했습니다. 공동 모금에는 개인이 13억 5천만 원, 법인은 53억 6천만 원, 각종 모임과 단체가 7억 3천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말 개통 예정인 가칭 송정역의 명칭 재정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이 시작됐습니다. 오는 15일까지인 역사 명칭 재정에는 공고 후 이틀 만에 1,200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습니다. 역사 명칭은 관할 지자체가 영명 재정 계획 수립과 주민 의견 수렴 뒤 지명위원회를 거쳐 철도청으로 보내며 역사 운영 6개월 전에 최종 확정됩니다. 지역 정치권이 남구청장 재선거 후보 선정 작업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석겸 전 남구부구청장, 박영국 울산시당 홍보소통위원장, 이미영 울산시의원, 이재우 울산시당 중소상공인 권익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4명이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15일까지 후보자 공모를 받은 뒤 심사 작업을 벌일 예정이며 처음으로 공천심사료를 전액 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15일까지 후보자 공모를 받은 뒤 심사 작업을 벌일 예정입니다.